지난해 서울 강남에 100mm가 넘게 쏟아졌던 폭우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취재 결과 장마를 앞두고 추락 방지 장치 설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수 용량을 늘리지는 못했죠. 그럼 50mm의 폭우가 쏟아질 경우 40초 만에 맨홀 뚜껑이 날아가게 됩니다. 하류가 억류하는 건 당연하고요. 홍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4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던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역 일대는 허벅지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흙탕물에 바닥도 보이지 않던 상황. 50대 누나와 40대 동생이 뚜껑이 열려버린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실험에선 시간당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40kg 정도 되는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열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피해 이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거쳐 450kg의 무게까지 견딜 수 있는 망 형태의 맨홀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된 이런 맨홀에서는 성인 남성이 위에서 뛰어도 괜찮을 정도로 튼튼하기 때문에 사고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내 침수 취약 지역에 있는 맨홀은 모두 1만 7천여 개인데 현재 66% 정도의 이런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장 사고는 막더라도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거를 했다가 다시 설치해야 되는 이 망 자체가 과연 대속 안전한 상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유지관리상의 문제가 있겠죠. 서울시는 이달까지 위험 지역 맨홀 90%의 추락 방지 장치 설치를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유지 보수 계획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수도의 배수 용량을 늘리고 역류를 막아 맨홀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1조 3천억 원을 들여 강남역과 도림천, 광화문 일대 빗물 배수 터널이 완공되는 2027년까지는 언제든 맨홀 사고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